이제 우리 시장에서 튀고 있는 특징주들 조금 더 자세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야무지게 살펴볼게요.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의원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두 개 종목 꼽아오셨는데, 첫 번째 종목, 방산주입니다. 카이, 한국항공우주. 오늘 주가 1년 중에 최고가 찍었고요. 국내 방산주 주가 올해 들어서 가파르게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좀 상승률이 낮다 싶었는데, 오늘 또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6만 원 터치했네요. 한국항공우주,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제 드디어 턴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거에서 수출을 덜 하는 거, 이제 할 거. 항상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먹는 거, 나중에 먹는 거. 내가 예를 들어 스테이크를 먼저 먹는다. 스테이크가 먼저 메인이죠. 그다음에 파인애플 아이스크림 후식을 먹는다. 그 후식이 다음입니다. 다 이런 순서예요. 전부 다. 이게 지금 재미있게 말하는 거지, 다 적용이 돼요. 자, 반도체 세트. 그래도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칩을 팔았다. 반도체 칩을 팔으면은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이 시켜서 많이 팔았죠. 그럼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 장비, 부품, 소재가 필요하니까 장비주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부품이 움직이고, 소재가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에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전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가 한 3, 4년 쓰다 보면은 폐배터리 시장에 나오겠죠. 그럼 폐배터리 관련 리사이클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고, 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한화에로스페이스, 에라지넥스온, 현대로템. 지금 수출한 무기들이 뭡니까? 제레식 무기죠. 제레식, 옛날에 세계 1차 대전, 6.25, 이럴 때 쓰던 무기들이에요. 그런데 한국항공우주가 만드는 건 뭐죠? 최첨단 무기예요. 보통 전투기 같은 게 최첨단 무기거든요. 최첨단 무기는 특허가 더 많이 걸려 있어서 수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레식 무기는 많이 수출했죠. K9 자주포, K2 후표전차, 그렇죠? 이런 것들, 하이마스를 대체할 천궁,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수출을 먼저 많이 했죠. 폴란드, 로마니아, 중동에 이르기까지. 한국항공우주는 그동안 못하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가도 지금 3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한국항공우주의 턴이 오고 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네요. 한화에로스페이스, 에라지넥스온, 현대로템에서 수익이 엄청나게 나신 분들은 6, 70% 이상 수익 실현하여 한국항공우주로 낙수효과로 떨어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모멘텀은 계속되고 있죠. 북한 군인들한테 여러 가지 용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주요 전력들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돌격부대인가 태풍부대인가 제일 잘 싸우는 부대를 뺐죠. 지금 이제 1만 5천 명까지 뺄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러면 평양이 비었죠.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지금 김정은 암살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금 최고 격상, 경호 격상 단계로 올렸다고 합니다.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모멘텀은 발생되고 있죠. 용어 여러 가지 가르쳐주겠지만 암고 같은 거 가르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와인 했는데 대답 못하면 죽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암고가 아침에 나오죠. 와인 했는데 컵, 이거면 컵이라고 대답을 해야 돼. 그런 거를 가르칠 수도 있고. 암호가 아침마다 나와요. 랜덤으로. 뭐가 나올지 몰라요. 피하식별을 하는데 용어입니다. 만약에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했는데 대답 못하면 쏴도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북한 군인이 직접적으로 전장에 투여할,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방산주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서 우리는 순서만 가르면 되는 것이죠. 일단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수리온 수출 계약이 연내 체결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랍에미리트랑 수리온 수출 기본형 시재기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수리온은 회전이기입니다. 고정익은 전투기 날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수리온은 헬기죠. 헬기는 돌아가죠. 헬기는 돌아가니까 회전이기고 전투기 날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고정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정익은 수출을 꽤 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회전익은 수출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번에 하면 최초예요. 최초. 우리 아파치라고 들어봤죠, 아파치. 어디서 여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파치 헬기라고. 미국에서 만든 유명한 헬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수리온입니다. 지금 국방과학연구소랑 카일가 개발해서 2013년에 이미 전력화했고요. 지금까지 250여 대가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군사용뿐만 아니라 119 헬기도 다 수리온이에요. 산불 났을 때 위에서 약 뿌리는 그 헬기 있죠. 그거 다 수리온입니다. 그래서 경찰, 해경, 소방, 산림 여러 가지에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3년에 아까 전력화했다고 했는데 수리온을 개조한 마리논 개발에 착수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해병대에 납품을 하려고 해병대가 마린이잖아요. 마린? 테란에 마린이 있죠. 그 해병대. 그래서 마린하고 수리온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마리논 같은 경우에는 수리온에다 약간의 좀 더 요소를 넣었어요.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돌격해야 됩니다. 우리 육해공이 있고 해병대. 왜 그러시죠? 오빠가 해병대인가요? 아니요. 그냥 무사할 것 같아요. 육해공 해병대가 있잖아요. 해병대는 특수부대라 전투를 할 때 맨 처음 돌격해서 적진에 침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수리온에다가 붙여서 마린온을 만든 것이죠. 해병대는 그래서 상륙기동 헬기라고 부릅니다. 상륙기동 헬기라고 부르는데 이 마린온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마린온이 2018년 7월에 사고가 있었어요. 이번에 또 그 이번에 몇 주기인가요? 6주기인가 7주기가 있었는데 또 그 아들을 잃으신 어머님들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 보니까 저도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2018년 7월에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그러니까 마린온이죠. 이게 추락을 하면서 불과 3층 높이였어요. 뜨자마자 5초 만에 떨어져서 다 폭발했거든요. 5분이 사망하시고 한 분이 겨우 살아남으셔서 대수술을 거쳐서 겨우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나왔느냐. 2016년에 필리핀에 수출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리온을. 그런데 이게 왜 기회가 딱 천금 같은 기회가 왔냐면 캐나다 업체랑 2,525억 원 규모의 벨 4.12 캐나다 벨 4.12라는 헬기를 16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필리핀이 캐나다에서 필리핀이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필리핀이 너무 꼭지가 돌아가지고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리온을 수출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하필이면 2018년 7월 달에 이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마리논이 수리온을 개조해서 해병대용으로 만들어서 28대를 납품할 계획으로 그 당시에 두 대를 납품했다가 한 대가 이 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이 이거를 보고 수리온이 마리논, 어차피 마리논이 수리온 개조한 거니까 이것 때문에 어그러졌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더 큰 게 있었죠. 여기서 미국이 항상 미국이 우리나라 우방인 것 같고 오바마가 오고 바이든이 와서 함께 갑시다 이러잖아요. 우군인 것 같죠? 아니요. 절대 저길 따지나요, 실리를. 이번에 웨스팅하우스도 보세요. 체코 원전 수출했더니 웨스팅하우스가 자기 거라고 계속 우기잖아요.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 게 훨씬 더 비싸면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다가 UH60 블랙호크, 블랙호크 게임이 많이 나오잖아요. 블랙호크 16대를 수리온 10대 가격으로 준다고 필리핀을 꼬셔가지고 필리핀한테 이걸 팔아버렸습니다. 미국 거 16대를 주는데 수리온 10대를 가격도 싼데 상호까지 난 이력이 있는데 이거를 안 받았죠. 그래서 최종 수출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마리노는 어떻게 됐느냐. 이 사고에도 불구하고 일단 처벌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정부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14억인가 카이가 배상하는 판결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마리노는 일단은 그때 2대를 납품하고 해병대에 28대를 납품하기로 한 게 작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작년 6월 28일에 해병대에 마지막 28호기까지 납품이 되어서 해병대는 이제 수리온 헬기 28대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는 거는 말레이시아의 기회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작년 5월에 미국 시코르스키사 바로 로키드 마틴의 자회사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필리핀의 수리온 10대 가격으로 UH60 블랙호크 16대 그게 바로 시코르스키사 거거든요. 로키드 마틴 거 똑같은 거예요. UH60 블랙호크 4대를 5년간 인차 계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5년 지나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빌려 쓰는 거니까.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이거를 5년 지나면 어차피 다른 거를 기종을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리온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는 이미 이전에 FA-50이라는 경공격기를 수입해 갔거든요. 아까 전에 고정이기라고 했죠. 움직이지 않는 전투기. 그런데 경공격기는 전투기보다는 크기는 작으나 전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T-50이라는 고등훈련기가 있고 FA-50이라는 전투기가 있어요. 경공격기가. 지금 한국항공우주의 주력 아이템이. T-50은 고등훈련기라고 해서 무기가 발사가 안 됩니다. 정말 훈련만 하는 거예요. 훈련만. 시뮬레이션. 그런데 FA-50 같은 경우는 경공격기이기 때문에 가볍고 조금 작기만 하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러시아가 러시아 위협이 되는 나라들이 보통 들여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가 이미 가져갔고요.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 폴란드, 말레이시아. 이렇게 6개국에 이미 FA-50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고정익에서는 성과가 있었다는 거죠. 회전익에서 성과가 없는 건데 그래서 수리온의 첫 수출을 노리는 곳으로 아까 FA-50을 이미 들여가서 잘 운영하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고정이긴 전투기에서 우리나라 거에 만족을 했으니 회전이긴 수리온도 들여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아랍에미리트랑 연말이라고 해봤자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죠. 두 달 내 아랍에미리트 수출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이게 한 번 물고가 터지면 터지는 거예요. 한 번 물고가 터져서 만약에 아랍에미리트랑 지금 언론에 나오는 대로 1조 7천억 원 규모의 중동 수리온 수출 계약에 성공한다. 그러면 연이어서 만약에 말레이시아도 터지고 그리고 필리핀도 지금 또 있거든요. 필리핀은 아까 수리온은 안 해갔다고 필리핀은 수리온은 안 해가고 이미 그 블랙호코를 사가버렸다고 했죠. 헬기를. 대신에 뭐가 있느냐? FA-50을 옛날에 사간 거가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공격기 추가 수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의 FA-50 경공격기 추가 수출 가능성이고 그리고 회전익에서 수리온이 지금 아랍에미리트랑 말레이시아까지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연이어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항공도 육해공 중에 육군이 처음에 많이 터졌어요. 지금 자주포, 전차, 포탄 이쪽으로. 이제 해군의 잠수함, 공군의 전투기, 경공격기, 수리온 같은 회전익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할 수출. 우리가 육해공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똑같아요. 육군에 집중된 하나여러스페이스, 에라이즈넥션, 현대로템, 그다음에 포탄을 만드는 풍산 이렇게 갔다가 점점 해군, 공군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해군은 옛날에 대우조선해양 구단 만들던 회사, 하나로 가서 하나오션, 그리고 공군은 한국항공우주. 그러니까 육군에서 수익이 많이 나신 분은 해군, 공군, 해병대 이쪽으로 옮겨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연말부터 더 강해지는 수리온의 수출 실적으로 주가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툴젠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제약바이오 보는 것 같은데 유전자 치료제 개발사입니다. 3세대 유전자 가위, 크리스포의 글로벌 특허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에 올라섰다, 이러한 소식도 들러오고 있네요. 툴젠,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바이오는 매일 하나 하지 않았나요? 최근에 좀 안 했잖아요. 저번에 1시간인가 빼먹었을 거예요, 아마. 바이오는 거의 매일 있었습니다. 일단 툴젠, 일단 2012년 6월에 오가노 사이언스라는 회사랑 오가노이드 기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었거든요. 이게 12년도니까 지금 2024년이죠, 지금. 12년 전입니다. 그리고 12년 후에, 2024년 10월 16일, 지금 이번 달이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랑 유전자 가위,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케이스 카스 나인 특허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회사들, 지금 예를 들어 바이오 다인이라든가 아니면 페트론에서 나온 것들을 계약을 보세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처럼 최종 기술 수출을 한 게 아니고 그렇죠, 페트론은 베링거, 인게라임하고 같이 공동 연구 개발 그리고 바이오 다인은 로슈랑 특허 이전 계약이에요. 최종적으로 기술 수출, 그러니까 우리가 RO라고 하죠. RO, 라이선스 아웃이라고 하죠. 그 들여온 사람은 라이선스 인이니까 RI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RO를 한 게 아니라 지금 페트론하고 바이오 다인은 그 전 단계인 거예요. 바로 툴젠이 2012년에 맺었던 이 계약이 전략적 업무 협약, 오가노이드 기반 치료제 개발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이었고 10년 동안 같이 이렇게 협약을 한 가운데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툴젠에 개발된 유전자 가위 기술이 기술 수입을 해야 될 정도로 궤도위에 올라왔다고 판단을 했는지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의 오가노이드의 뜻이 뭡니까? 오간, 올간, 장기가 올간입니다. 그리고 오이드가 유사한이에요. 이걸 합치면 올가노이드에서 장기란 유사한입니다. 장기랑 유사한 어떤 유사 장기체를 만드는 회사여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것이죠. 그런데 툴젠의 기술은 뭐죠? 유전자 가위.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그 유전자를 잘라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건너뛰어서 할아버지가 암에 걸리신 이력이 있거나 치명적 질병에 걸리신 이력이 있으면 유전이 될 확률이 있잖아요. 그 유전자를 가위로 애초에 태아해서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의 장기 유사체를 만드는 거랑 결합하면 그 특정 질병에 걸릴 유전자가 제거된 유사 장기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자신의 능력하고 시너지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 가위 기술, 아까 크리스퍼 카스 9을 기술 이전해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유사 장기를 어디다 쓰느냐. 우리가 전임상이라고 하죠. 비임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임상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임상 1상, 2상, 3상.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실험을 하기 전에 동물을 대상으로 먼저 해보죠. 페러스 사용하기도 하고요. 침팬지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몽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동물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게 큽니다. 동물 저거 학대한다. 동물이라고 마구잡이로 약을 넣어서 괴로움 속에 죽어가게 한다고. 그 논란까지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장기와 거의 유사한 유사 장기체를 만들어서 그걸로 동물 대신에 전임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죠. 어쨌든 유사 장기체를 만드는 회사한테 크리스퍼 카스 9을 팔았다. 그런데 크리스퍼 카스 9은 유전자 가위 기술 중에서 3세대입니다. 발전해 왔던 것이죠.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징크 핀 거고요. 2세대의 이름은 탈렌입니다. 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이 크리스퍼 카스 9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전에 지금 말했던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랑 개발하는 거랑 또 따로 툴젠이 호주 세포 치료제 기업 카테릭스랑 카티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카티가 자기의 세포를 꺼내가지고 유전자를 조작해서 다시 넣어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유전자 가위가 필요한 겁니다. 유전자를 꺼내서 필요 없는 유전자를 잘린 다음에 정상적인 유전자로 만들어서 다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카티 세포 치료제 혹은 카 NK 세포 치료제. 카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파이프라인이 CTH004, CTH401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둘 다 난소암 적응증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티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툴젠의 세포, 유전자 가위 기술이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쓰여질 가능성이 높고 툴젠이 이제 기술 이전을 한 대가로 받을 마일스톤이 조금씩 꽂힐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아까 지금 CTH004가 이제 임상 1상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행이 되면 마일스톤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동안 꿈으로만 생각되던 것들이 이제 마일스톤 현실로 받아들이는 수학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유전자 가위로 필요 없는 유전자 잘라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핵심에 서 있는 툴젠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